이거 생각보다 길게.. 자료 아니다 에헤이 손에 흐뭇는다 에헤이 간편했어 아이차 에헤이 늘러가 꼬마랑 너무 안착한가? 괜찮겠지? 구멍만 막으면 되겠지? 사료 아니다 아리 뭐해? 야 이거 뭐하는거야? 아깝게 이걸 다 부셨네? 이거 어떻게 꺼내지? 하아라? 이미 방해되는데? 하아라 나와봐 괜히 멀쩡한 신문 사다가 죽이는거 아니냐? 물 줬잖아 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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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가 해안보다 기네 대충 된거 같은데? 내가 키웠지만 잘 키웠다 흠 음 예쁘다 로즈머리가 뿌리가 안 내렸는데 괜찮나? 허브 소리 이상해 너 맨날 풀 뜯어먹잖아 야 다들 허브에 관심이 없구만 잠시만 소리 감상하고 있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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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거기 있을 거야 나아 소리 모자이크 소리 자체 모자이크 처리 나아리 콩 콩 콩 안 돼 에헤이 손 흥 흥든다 에헤이 이건 넷 콩 콩 콩 뭐야 그거? 왜 갖고 갔어? 한글자막 by 한효주